저기요! 불이 나갔어요. 예? 예? 글쎄요. 제 생각에는. 타고 말라고. 친구 다 왔고. 콘센트에 물이 들어간 것 같은데. 화장실에서 치카치카 하시다가. 그럼 어떡해요? 콘센트가 마를 때까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재미있어요? 네. 그거요. 아니요. 저는 이런 거. 친구 놀러 왔다가 다른 걸로 가라고 그랬는데. 이걸로 하겠다고 며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설명. 그거 쏘가도 재미있는데. 그거 쏘가도 재미있는데. 괜찮아요? 저는 문을 하고싶다. 잠시만요. 저는 sinus practiced. 앉다 오시고. 예쁘다 오시고. 생각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